유나, 민호와 함께하는 그린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 유나야 뭐해?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 오너먼트 만들 거야. 같이 해볼래? 내가? 자 이런 거 해본 적 없어. 걱정마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. 앉아봐. 이게 오너먼트를 만들 키트야. 키트 속 구성품을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도안을 골랐으면 이제 시작해볼까? 먼저 필요한 길이만큼 실을 잘라. 자른 실은 반을 나눠서 사용할 거야. 실을 바늘에 끼울 땐 실 끼우개를 사용하면 편해. 짠! 쉽게 끼워졌지? 끼운 실은 매듭 짓지 않고 스티치를 시작하는 게 포인트야. 플레이트 뒷면에 실을 조금 남기고 스티치를 시작할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켜. 뒤에 실은 잘 잡고 있어야겠지? 이제 앞면으로 돌려서 본격적으로 X자 스티치를 시작해볼까? 뒤에서 뺀 실을 대각선으로 한 번 그리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또 한 번 이제 한 땀 떠졌지? 오, 한 땀 떴다. 이렇게 한 땀씩 도안대로 스티치를 쭉 같은 색의 스티치가 이어질 땐 원하는 구간까지 사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쉽게 하는 노하우야. 다른 색으로 뜨고 싶을 때? 다른 색을 뜨고 싶다면 스티치를 마무리하겠지? 플레이트 뒷면 스티치들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통과시킨 후 끝을 싹둑! 그리고 도안에 필요한 다른 컬러의 실을 골라서 처음부터 똑같이 하면 돼. 와, 드디어 완성이네. 잠깐만! 마지막으로 메시지 카드를 오너먼트 뒷면에 달아줘야 진짜 완성! 짠! 야, 나 처음부터 진짜 잘하지 않냐? 짠! 내가 더 잘 만들었지? 짠다, 왜 이렇게 용서해? 비싼데 뭐? 귀엽기만 안 되겠어. 만들다, 즐기다, 나누다. 이니스프리